키가 얼마나 크면 고개를 꺾어버리네. 뽀뽀도 해. 뽀뽀도 해. 엄마는 찍어줄게. 오케이. 아이고, 이제 배 아파. 아이고, 이제 안 되겠다. 적당히 먹어야지. 이쪽으로 좀 더 와. 됐다. 엄청 좋아해. 너무 귀여우신다. 연인 사이가 진짜 그렇네. 자기야, 얼굴 앞으로. 이렇게. 다시. 엄마 너무 러블리하셔. 어, 잘했어. 좋아. 저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켰던 시간.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. 그래, 다 일했었지.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소중함.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 수 있게 도와준 시간이고. 혼자서 행복할 줄 알아야 함께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사실 없어서 안 될 시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충분히 혼자 행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행복하겠습니다. 셋이. 하나, 둘, 셋. 그럼 내가 여기로 가서. 자, 이렇게. 아니죠. 지워, 지워. 그 정도 내줘야지. 좋아. 마지막 한 번 더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너무 행복해. 아, 혼자 감사합니다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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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게 무슨 그림체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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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게 무슨 그림체야?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?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? 나 너무 적응이야. 더플 인터뷰는 처음 아니야? 처음이에요. 처음이야. 안녕하세요. 저는 댄서 허니제이 예비 남편 러브 아빠 정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동안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데려와서 예뻐해 주고 사랑 많이 주면서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지금처럼 재미있고 유쾌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게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아이고. 축하드립니다, 진짜. 저희가 이제 사실 무지개 모이면서 또 우리 허니제이 님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. 대단한 건 아니고. 아이고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, 철학자인가 봐. 나 이거 처음 봐. 네, 여러분. 어떡해. 아이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